오늘은 필리핀에서 조직적으로 한국인을 표정납치하고 금품을 강탈한 살인기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연세납치 살인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범죄사건 중 가장 죄질이 나쁘고 악한 축에 속합니다. 한 유명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4번이나 다루었을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컸죠. 최근에 개봉한 범죄도시2의 모티브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7년 7월 여름 경기도 안양으로 돌아갑니다. 안양에 있는 한 사설 환전소에서 만 25세 직원 임시가 살해당하고 금고에 있던 일에서 2억 원어치의 돈이 강탈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발적인 범행이 아닌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죠. 범인은 범행을 실행하기 며칠 전부터 환전소 소장의 행정을 미행해 출근 시간과 차량을 미리 파악해두었습니다. 미리 알아낸 정보로 범행 전날 소장의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뚫어 지각하도록 했죠. 젊은 여직원 혼자 남도록 치밀하게 계획한 것입니다. 사전에 매장의 cctv까지 모두 파악하고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동성까지 구상해놓았죠. 피해자 임시는 평소처럼 아침 8시에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피해자가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와는 다른 일은 시간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죠. 피해자 임시가 첫 번째 손님의 서류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와 매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 손님으로 미장에 있던 강도들은 순식간에 피해자를 제압했죠. 그리고는 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근고를 10개의 금품을 챙기고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에는 오른쪽 귀 밑에서부터 길이 10cm가 넘는 상처가 남았고 우측 경동맥 경정맥 기도가 완전히 절단되고 뼈까지 손상되었죠.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단순 살인을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이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이 아니라 범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대놓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과학수사대의 대대적인 수사와 지명수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주범이었던 최세용 김종석 김성고는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검거되지 않았죠. 앞으로 벌어질 끔찍하고 추악한 범행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세용과 김종석 김성고는 교도소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서로 범죄의 능력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고 나중에 크게 한탕 버리기로 계획을 했죠. 3명은 교도소에서부터 심리학, 법학, 범죄학, 영어 등을 공부했고 출소를 한 뒤 정말 모였습니다. 1969년생 최세용이 두목을 맡고 1969년생 김종석이 부두목 그리고 1972년생 김성고는 행동대장을 맡았죠. 원래는 한국에서 한탕 범행을 저지른 뒤에 출국해서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들을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도주에 성공한 후에는 계획을 바꾸었죠.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쇄 납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들은 필리핀으로 도주하기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원빈이라는 한국인을 납치했죠. 하지만 김원빈은 돈이 없었습니다. 3명은 김원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하죠. 김원빈은 뚱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화인조가 된 것이죠. 필리핀 현지에 도착한 범죄자들은 김원근이라는 한인을 만나게 됩니다. 김원근은 최세용 일당에게 5천만원의 사기를 당하고 운전기사 역할을 맡게 되죠. 운전기사도 생기고 뚱이라는 심부름꾼도 생겼겠다. 3명은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저지른 범죄 중 밝혀진 납치 행각만 최소 16건, 살인 5건, 강탈한 금액만 6억 5천만원에 달했을 정도로 열심히 범행을 저질렀죠. 이들의 범행 수법은 영리하면서도 잔인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발견하면 처음에는 친절하게 접근해 의심과 긴장을 풀게 만들었죠. 해외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괜히 안심되고 반가운 마음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행객이 마음을 열면 차에 탑승하도록 유도하고 차에 탑승하는 순간 그대로 납치했죠. 그리고는 은신처로 데려가 구타와 폭력을 가했고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현지 여성을 데려다가 강제로 성행위를 시키고 동영상과 사진을 찍은 것이죠. 필리핀법에서 외국인이 현지 여성하고 간통하면 중범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필리핀에 와서 무책임한 행동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죠. 차량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약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점을 만들어 협박하고 가족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갈취했죠. 피해자의 통장과 신용카드 그리고 피해자 명의로 제3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뽑아낼 수 있는 돈이란 돈은 다 털어갔습니다. 돈을 다 뽑아먹었다 싶으면 마지막에는 친한 형 코스프레를 하며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죠. 건망고 같은 필리핀 기념품을 주면서 돌아가서 말하면 가족들 정보까지 다 알고 있으니 무사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이것도 운이 좋을 때 이야기이지 몇몇은 끝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죠. 최세웅, 김정석, 김성고는 이를 저지르면서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비즈니스로 생각했죠.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미 피해자를 살해해놓고 애타게 아들을 찾는 피해자 부모에게 뼈를 준다는 조건으로 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죠. 일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자신들의 안위에 방해가 된다면 동료라도 가차없이 살해했습니다. 명리했는지 아니면 운이 좋았는지 범행은 공권력의 수사망을 피해가며 계속되었죠. CCTV에도 모습이 여러 번 지켰고 얼굴을 본 피해자들이 있었음에도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외국이라는 특수성이 컸죠. 한국 경찰이 수사하려고 해도 범인들이 외국에 있어 해외 수사 공조 말고는 직접 공권력을 외국에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찰의 공권력이 닿지 않거나 미약한 곳도 많죠.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줄 때도 혹시나 묻어있을 지문을 우려해 지문을 지우는 등의 철저함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 범죄는 없죠. 피해자들을 돌려보낼 때 관광객으로 미장시키기 위해 건망고 같은 기념품들을 사줬다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들의 실수는 기념품의 지문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지문을 통해 최세용 일당의 신상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죠. 범죄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인터넷에서도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딴지 일보에 죽지 않는 돌고래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은 끈질기게 범인들의 신상과 연세납치 사건의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김종석은 돌고래의 위치를 찾아내어 보복하려고 추적하거나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닉네임처럼 돌고래는 죽지 않았죠. 현재는 딴지 일보에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형사들의 노력과 끈질긴 추적으로 범행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범행을 도와주던 김원근은 여권검사를 받다가 체포되었고 국내로 압송되어 징역 8년형을 받았죠. 김원근이 징역을 받을 당시에도 일당은 계속해서 납치 및 강도지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격전 중 오발 사고로 김성근이 다치게 되었고 병원에 가게 되면서 결국 체포되었죠. 이후 경찰의 추격 끝에 2011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PC방에서 김종석과 김원빈도 체포되었습니다. 김원빈은 부모님의 설득으로 귀국하였고 징역 10년형을 받게 되었죠. 한편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김성근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경찰과 총격전을 벌일 끝에 다시 체포되었죠. 김종석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마침내 총책임자인 최세웅도 태국에서 체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과 2015년 최세웅과 김성근이 차례로 국내로 송환되었지만 끝까지 자신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죠. 이들이 필리핀으로 재송환을 노린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필리핀 송환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하는 등 국민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필리핀 감옥은 한국보다 탈옥이 쉬운 것도 있지만 돈이 많으면 경찰들이 탈옥을 묵인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2016년 10월 14일 부산지검은 최세웅과 김성근에게 사연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습니다. 11월 4일 선고 공판에서는 다수의 납치가 인정되었으나 살인음 환전소 여직원 및 시신이 발견된 두 건까지 모두 3명에 대한 부분만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죠. 범행을 도왔던 김원근과 김원빈도 각각 28년과 22년형을 다시 선고받았습니다. 범인들이 처벌을 받았으니 끝난 일일까요? 사실 이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실종자들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애타게 찾던 실종자 홍시의 아버지는 슬픔과 우울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피해자들을 찾고 범죄자들에게 나머지 죄값을 받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의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 필리핀 연쇄 납치 살인사건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여기까지입니다.